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진호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공지를 해드리려고 해요 TV주선과 펜타이클리닉이 함께하는 비만 다큐멘터리를 찍습니다 거기 나오실 대상자를 모집하는데요 비만 호르몬 관련 다큐멘터리입니다 비만 호르몬이라는 것은 렙틴 저항성과 세로토닌을 보는 다이어트 방법이 될 것이고요 출연료도 지급되고요 검사비와 치료비도 지원됩니다 공짜라는 얘기죠 많은 참여 바라고요 참여연령은 30에서 50대 초반에 기원자입니다 기원자 묘호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모집 대상은 폭식 야식으로 인해 비만 또는 고도비만이 되신 분 그리고 2주간의 다이어트를 통해 체중감명을 하고 싶은 분 그리고 각종 다이어트 시도와 실패로 요요현상이 와서 살이 더 쪄버리신 분들 그리고 비만으로 인해서 지금 병증을 앓고 있는 분들 비만으로 인한 우울증 혈관질환 다리 정맥질환 관절이 아프고 당뇨가 있고 이런 분들 비만이었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하여서 요요없이 체중을 유지하고 계신 분도 연락을 주셔도 된다고 합니다 촬영 내용은 모든 사례자는 전부 다이어트 전후 촬영을 하고요 메인 사례자는 집 촬영, 다이어트 전, 평소 생활 모습, 실험 시 운동, 식단 관리 촬영까지 하고요 실험 사례자는 살찌기 전 날씬했던 사실 공개하고 메인 사례자나 실험 사례자 중에서 굉장히 성공한 성공 사례자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비법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운동이나 식단들 촬영 일정은 다이어트 전 촬영은 3월 25일부터 27일 중 하루고요 다이어트 2주 하고 나서 촬영은 4월 11일부터 12일 중 하루니까 스케줄을 잘 보시고 잘 확인해 보세요 출연료는 메인 사례자나 성공 사례자는 20만원 메인 사례자는 집까지 가서 찍고 성공 사례자는 굉장히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하신 분이죠 20만원 실험 참여 사례자는 1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와 치료비가 지원된다 검사는 세로토닌과 랩틴 검사가 얼추 잡아도 한 25만원은 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지원하는 방법은 영상 아래 설명 칸에 첨부된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서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두 분을 추첨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사례자 한 명 실험 사례자 한 명을 일단은 촬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연락을 해주시고 빨리 연락을 해주실수록 뽑힐 확률이 높겠죠 저희가 이제 직접 연락을 드려서 괜찮은지 좀 확인 전화를 드릴 겁니다 참여가 괜찮으신지 그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촬영 장소는 강남대로에 있는 펜탈 클리닉에서 합니다 오늘 공주는 여기까지고요 좋은 기회니까 너무 좋은 기회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급하게 얘기가 들어와서 좀 급하게 올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맞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 뽑힐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